사무엘하 8장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뉴욕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끊은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명을 처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의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왔다. 하맛 왕 도인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호브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처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밭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힛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아람과 블레스아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를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여서 로드발에 있는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려왔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희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희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희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사무엘하 10장 그 뒤에 암몬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신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르호브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천명과 돕사람들에게서 만 2천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유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호브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력해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데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으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화를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화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화를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배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작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화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사무엘 하 12장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 껴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안 본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이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시금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지인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